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치코젠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후기를 좀 남겨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후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공연은 잘 보고 왔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지난 2월이었나? 빌리시언이랑 마이크 포트노이랑 리치코젠이라는 와이너리 독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의 특징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이시스트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이렇게 구성이 된 팀이었어갖고 이제 와이너리 독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달러스에 왔을 때 티켓을 사놨었는데 무슨 염증이 걸려갖고 그때 너무 아팠어요 고열에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을 못 갔어요 근데 티켓도 그냥 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라스에 온다 그래갖고 이제 티켓을 사서 갔습니다 미국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막 TV나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만 만나보던 그런 전설적인 뮤지션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하나의 장점인데 이번 리치코젠 같은 경우도 티켓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공연 티켓 가격 자체는 35불인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항상 뭐 이거 저거 많이 붙여요 공연 티켓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티켓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드림 뛰어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마지막 공연 보러 갔다 올 때만 해도 그때가 아마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꽤 괜찮은 중간 정도 되는 꽤 괜찮은 자리를 그때 100불이 안 하는 가격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때 70불인가 갔다 왔었는데 지금은 드림 시어터 달라스에 오는 공연 가격을 보니까 못해도 괜찮은 자리에서 볼륨은 한 200불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티켓 가격이 꽤 많이 올랐는데도 제가 가끔 가는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돈 주고 갈 만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치코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치코젠 같은 경우는 일단 미스터빅에서 폴길버트가 나가고 폴길버트 이후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였죠 그래서 옛날에 리치코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폴길버트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폴길버트에 완전히 빠져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리치코젠의 플레이는 폴길버트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기타가 별로다 생각했었는데 리치코젠의 진가를 몰랐던 거죠 폴길버트 못지않은 테크니션에다가 결정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 뮤지션 음악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땐 리치코젠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리치코젠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았었다가 나중에 라이브 하는 거 보고 완전히 이제 반했죠 막 그 이 노래 보자 이거 이거 막 스위피킹으로 치고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디퍼풀의 번 이거 솔로 하는 거 보고 또 반했고 자 어쨌든 그래서 리치코젠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치코젠에 대한 그 매력을 제대로 알고 나서 꽤나 리치코젠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외모도 너무 멋지고 그 다음에 기타 플레이 장난 아니고 진짜 뭐 하나 뮤지션으로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치코젠 모르시면 꼭 추천드려요 이 기타의 주인공이죠 리치코젠 텔레게스터 자 그래서 이번 리치코젠 후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영상에 보시면 나오듯이 그 뒤에 빨간색 마샤 램프 헤드에다가 그 캐빈의 두 방을 이렇게 4x12짜리 4방 달린 캐빈의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가 진짜 스테이지에서 앰프 사운드 출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 그냥 마이킹 해갖고 사용을 했는데 와 이게 최근에 이런 톤메스터나 쿼드코텍스나 이런 시뮬레이터 장비들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서 앰프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앰프 소리 눈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샤 특유의 그 크런치함과 힘이 있는 그 사운드가 느껴지는데 와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역시 아무리 시뮬레이터들이 좋아져도 그 앰프 사운드가 주는 감동과 그 전율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앰프 사운드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강제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 하면서도 그냥 살짝 크런치한 톤 그 톤에다가 그냥 손으로 다 연주를 다 이렇게 연주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소리 깔끔하면서도 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샤 램프 출력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 사운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에 있는 앰프 사운드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그 다음에 드럼 이 모든 사운드가 스테이지에 다 있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막 여기 시계에 그 애플워치에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그 청력에 손상이 위험이 있다라고 알림이 막 뜨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큰 사운드다 보니까 이제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귀에다가 그 뭐죠 이렇게 인이어 모니터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귀마개 있잖아요 이렇게 스폰지처럼 드는 거 그걸로 귀를 막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에 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귀를 막아도 별도의 그런 인이어 모니터를 쓰지 않고 앞에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귀를 막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팬더 프레시션 베이스에 대한 사운드를 제대로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그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팬더 프레시션 베이스는 후배도 있었고 했지만 아 저거 왜 쓸까 그랬거든요 험버거 픽업 하나 달려가지고 정말 너무 심플하잖아요 팬더 재즈 베이스에 비하면 팬더 재즈 베이스가 하면은 그 말길면서 쫀득쫀득한 슬랩톤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프레시션 베이스의 매력이 뭘까 저거 왜 쓸까 싶었는데 이번 공연에서 저 팬더 프레시션 베이스가 아 왜 명기고 또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 저걸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험버거 픽업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아귤라 베이스 앰프를 쓴 거 같았어요 그냥 자체에서 다른 이펙터를 쓰지 않았는데도 약간 그 드라이브가 걸린 듯한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사운드에다가 굉장히 묵직했어요 사운드가 정말 무슨 바위 같은 소리라고 해야되나 그런 톤이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사운드가 압권인 게 트리오였거든요 뮤지컬진 기타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와 이 베이스가 채워주는 공간감이랑 그러니까 사운드에 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운드가 꽉 차게 잡아주는 베이스 사운드가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와 이 공간을 꽉 채워주는 사운드가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팬더 프레이션 베이스가 빈티지였어요 빈티지 올드 빈티지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베이스 플레이어가 너무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치코젠 보컬이 노래하는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리치코젠도 많이 늙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미스터빅 공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릭 마틴도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 못 들어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이 많이 든 락보컬들 들어보면 좀 막 듣기 힘든 막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드 모 밴드에 그 드 모 밴드 공연을 갔다 오면 연주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보컬 나올 때는 귀가 썩는 것 같고 그리고 보컬이 이제 연주가 기니까 보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주 들으면서 귀 청소가 되고 귀가 청소가 되고 힐링이 되고 다시 그 보컬이 나오면은 다시 또 귀에서 막 피가 나요 그 사람 들어가고 연주 또 막 하면은 힐링 받고 하여튼 뭐 그런데 리치코젠는요 이 보컬에서 이 나이 든 나이가 들어서 그 노래를 노래 실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감성도 여전히 충만하고 노래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와 진짜 노래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 노래를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진짜 완벽한 보컬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기타 안 치고 보컬만 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에릭 마틴 보다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미스터빅의 메인 보컬 있죠 에릭 마틴 보다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대부분의 노래가 옛날 노래는 거의 없고 최신 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서 그렇지만 일단 노래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밴드 전체들도 전체 멤버들도 연주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리치코젠 플레이를 볼 수 있었고 일단 노래 너무 잘하니까 전혀 방해되는 것도 없고 그냥 공연 모르는 곡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타 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이제 그 피크를 안 쓰잖아요 리치코젠이 아 최근 이번에 공연 보면서 어떤 리치코젠의 성격을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귀찮아서 아마 피크를 쓰지 않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피크를 진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웬만한 건 다 레가토로 일단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뭐 이런 레가토로 플레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윗 피킹 같은 거는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해서 보고 했는데 굉장히 기타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제 덤을 많이 쓰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어 전혀 거칠거나 막 무리해서 치지 않고 정말 약하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빼고 살살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힘을 빼고 치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힘을 불필요한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손이 엄청 커요 그러다 손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렇게 웬만한 피크를 쓰지 않더라도 웬만한 기타에 연주하지 않는 줄들을 잘 뮤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 잡소리가 일체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피커 없이 그 더미랑 다른 손가락으로 피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터치가 너무 좋았고 그렇죠 터치가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연주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막 플레이가 더럽게 느껴지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밴드 사운드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기타 플레이도 아 참 보는 맛이 있구나 리즈쿠젠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진짜 기분 좋다 막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타 플레이는 아 저렇게 유튜브 막 이런 영상으로만 보다가 아 실제 정말 바로 그 눈앞에서 보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잘 치는구나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섬세한 터치가 얼마나 멋진 건지 이번에 또 이 사람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아 이 팬서비스가 별로였어요 아 리즈쿠젠한테 좀 실망한 부분인데 어 제가 이제 공연을 몇 번 다녀봤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또 이제 미국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공연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제 공연장 뒤로 가면은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면은 기타에 싸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공연이 끝나면은 뒤에 가서 좀 분위기 보고 만날 수 있겠다 싶으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사인도 받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뮤지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성품이 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인상 깊었던 사람들 주원 페트루치 드림셰러의 주원 페트루치 그 다음에 에릭 존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지 아 그렉하우도 그렇고 폴 길버트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떤 팬을 만났을 때 말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뭐 이거 궁금한 거 내가 뭐 한국에 갔다고 하면은 뭐 한국 가봤다 뭐 이런 한국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찍어달라 기타에 싸인 해달라 하면은 다 해줘요 존 페트루치는 막 제 핸드폰에도 해주고 제 존스에도 해주고 사진도 막 세 번인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종이에다가도 해주고 그때 존 페트루치는 제가 싸인은 4개인가 그때 받아왔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폴 길버트 같은 경우도 막 제 노트에다 해주고 저 고등학교 때 기타에도 해주고 에릭 존슨도 제 팬더 기타에다가 사인해주고 한국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레카우도 이번에 영상 보셨듯이 뭐 그레카우도 제 깁슨 레스포를 사인해준 거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리즈코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실망했던 게 뭐였냐면 공연이 딱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앵콜 기다리고 보통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한 곡 더 하고 하는데 그냥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공연이 딱 끝났죠 그러면은 보통 뭐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뭐 관객들이랑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터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그냥 멤버끼리 손잡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끝이었어요 그게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잉베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잉베이 맙스템 같은 경우도 팬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바로 악기를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앵콜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막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가갖고 이제 기타 제가 이거 혹시 몰라서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기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갔는데 어 이제 그 뒤에 이제 대기실로 가는 문이 있고 그다음에 투어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 이제 스탭들이 있어요 지키는 스탭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좀 뭐 안되면 그만 되면 좋은 거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좀 기다리면 기타의 사인 하나만 좀 받아갈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사실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투어버스로 들어갔대요 보통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준다라 하는데 혹시 사인 받고 싶으면 그럼 투어버스 앞에 가서 버스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그냥 바로 들어갔구나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미 버스로 들어갔는데 잠깐 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기다려봐 근데 이미 VIP 티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사인회 같은 게 있었대요 여러분들 VIP 티켓이 뭐냐면 아 이거 언제부턴가 좀 이런 게 생겼는데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VIP 티켓이라는 게 이제 일반 티켓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연 티켓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그게 공연 티켓까지 포함된 것도 있는데 이제 뮤지션들이 사인회 같은 거를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VIP 티켓이 있으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그 티켓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사인 받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근데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지난번 스티브 바이 같은 경우는 400불이 넘었었나 그래요 근데 그거 갖다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티브 바이가 앉아 있으면 가서 뭐 이렇게 기타 주면 기타에 사인해 주고 근데 그것도 리밋이 있어요 뭐 아이템 두 개까지 뭐 사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찍어주고 끝이에요 뭐 기념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VIP 티켓이 있다고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VIP 티켓을 가진 사람들과 차별한 차별성 같은 걸 두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어 버스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아마 사인 안 해줄지도 몰라 그 VIP 티켓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역시나 저 같은 이제 그런 매니아들이 좀 왔어요 기타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기도 했어요 뭐 리츠 코젠이 예전에 뭐 빅터 호툰이나 뭐 데니스 챔버스 그 다음에 잉베 맘스틴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막 진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봤었는데 이번 리츠 코젠은 진짜 막 자리가 꽤나 많이 이렇게 비어있을 정도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어떤 분 그래서 이제 싸인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요 근데 결국엔 근데 뭐 베이시스트 드러머랑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드러머 같은 경우는 27살 밖에 안 듣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래서 막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 리츠 코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가 그냥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이제 버스에 타려고 하길래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버스에 가려고 하길래 그냥 아 혹시 안에 리츠 있으면 나 이거 기타 갖고 왔는데 여기다 혹시 사인 좀 받아다 줄 수 있을까 했더니 뭐 리츠 이제 떠날 준비 돼가지고 안 될 텐데 기다려봐 하더니 아저씨가 기타를 제 걸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제 마킹팬 그 뭐죠 네임팬 안 지워지는 거 제 펜을 줬어요 줬더니 사인을 제가 여기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인을 어디다 해줄까 했더니 제가 버스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받아다 주겠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기다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 준 거예요 뒤에다가 근데 딱 사인 보고 뭔가 사인 되게 하기 싫었나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뮤지션들 사인 좀 받아 봐서 알거든요 뭐 에릭 존슨이나 주헌 페트로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니퍼베튼 사인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해주는 사람들의 사인은 사인이 진짜 그 시그네처 기타에 들어가는 사인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 준 사인이 아니구나 딱 봐도 느껴져요 근데 진짜 사인 되게 하기 싫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잉베이 맘스텐도 그래요 잉베이 맘스텐 사인도 보면은 보통 되게 되게 어쭙하거든요 스티브 바이도 그렇고 잉베이 맘스텐도 그렇고 그 제대로 사인을 해 준 거랑 그냥 일반 사람을 사인해 준 거랑 보면 사인이 되게 달라요 근데 이것도 그리고 이 사인도 제가 준 펜으로 안 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와잇보드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지는 그 뭐라 그러더라? 한국말로 하면 그 화이트보드? 거기 쓰는 펜 있죠? 이렇게 잘 지워지는 거 유성매직이 아니고 제 펜은 가져가고 제 펜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우면 지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얘기 안 하면 누구 사인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받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밖에서 이렇게 그래도 기다리는 팬들이 있었는데 한번 얼굴을 비춰 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한 번도 버스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떠나는 거 보고 그리고 마지막 투어 마지막이었거든요 우리 달라스가 투어 마지막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공연이 딱 끝나면 이제 관객들 뒤로 관객들을 뒤로 배경으로 두고 이렇게 팀 멤버들끼리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팬들 기다리는데 그리고 제 옆에서 같이 기다리던 어떤 아저씨가 그 사람 옛날부터 완전 리치코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CD를 다 갖고 있고 완전 매니아 팬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춰주고 떠났다는 게 그냥 어디까지나 뮤지션이구나 그냥 성격이 그냥 그런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따뜻한 뮤지션들을 만나보면 느껴지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게 뭐 그런 싸인 이런 거 안 해줘도 그만이고 꼭 팬들을 만나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가 돼서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진짜 한 명의 그런 꿈에서나 볼법한 그런 슈퍼스타를 봤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음악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레코딩해온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